안녕하세요 오늘은 삼불점을 만들어 봤어요 젓가락 입안 그리고 접시에 들러붙지 않는다고 해서 삼불점 이래요 만들기 어려운 요리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엄청 쉽더라구요 근데 저는 들러붙지 않게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전분의 종류를 다르게 하면은 모양이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저는 총 4가지 종류의 전분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제일 먼저 달걀 노른자 2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돼지기름 17g을 지금 넣어 주는게 아니고 팬에다가 달구어서 재료를 넣는 건데요 저는 식용유를 지금 달걀 노른자랑 같이 섞어 줬어요 달걀 노른자에는 유화제인 레시틴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이랑 잘 섞여요 그런데 이거를 불 위에서 하면은 달걀 노른자가 섞이기 전에 먼저 익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올리기 전에 달걀 노른자랑 기름이랑을 잘 섞어 주시면은 실패가 불가능해요 원래는 돼지기름을 쓰는 거거든요 돼지기름이나 버터 같은 동물성 기름 포화지방은 유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뜨거운 팬에서 다른 재료 붙고 하셔도 돼요 동물성 지방은 그 입자가 직선 모양이에요 그래서 팬에서도 얇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유화도 잘 되는데 식용유 중에서 포도씨유처럼 리놀레산이 많은 기름의 경우에는 모양이 ㄱ자에요 그래서 팬에서도 동글동글하게 움직이고 유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포도씨유 쓰실 때는 저처럼 미리 섞어 주셔야지 돼요 이제는 다른 재료들을 섞어 볼게요 전분은 25g 그리고 설탕은 40g 그리고 물을 100g을 넣고서 다 녹여주세요 중요한 거는 설탕을 달걀 노른자랑 같이 섞어 주시면은 안 돼요 그 설탕의 입자 모양이 달걀 노른자에 상처를 내서 공기를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연노랑색이 되면서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은 표면이 매끈하게 안 나오니까 설탕은 물에 녹인 다음에 달걀 노른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분 푸른 물을 노른자 기름 혼합물에 넣고 잘 섞어 주세요 그런 기름은 위로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체에 한번 걸러 주신 다음에 잘 내려 주세요 전분물이랑 달걀 노른자를 섞으실 때도 전분물을 조금씩 부어 주시면은 완벽하게 같이 섞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터프하게 섞어 주세요 기름이 녹아 있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는 위에 둥둥 뜨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약불에 예열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걀물을 붓고 저렇게 저어 주시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저으라는데 이미 기름이 달걀 노른자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젖다 보면은 전분물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어느새 저렇게 하나가 돼 버려요 이거는 감자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오리지널 레시피에서는 녹두 전분을 쓴대요 그런데 녹두 전분이 없어서 집에 있는 전분 종류별로 실험을 해봤어요 감자 전분으로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찹쌀떡처럼 저런 끈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삼불점 만드는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삼불점하고는 비주얼이 좀 달라요 감자 전분으로 만든 거는 접시에는 아예 달라붙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톡톡 두드리면은 젓가락이 튕겨져 나와요 탄력이 있긴 있는데 젓가락으로 잡으면은 또 끊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거든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시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밀가루 반죽처럼 잘 펼쳐져요 그냥 전 모양이 돼요 제가 이거는 모양을 좀 잡았는데요 쫄깃함은 전혀 없고 뻑뻑한 기름빈대떡 같아서 이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전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는 집에 연근 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근 가루를 넣고 해봤는데 연근 가루가 가루일 때는 몰랐는데 섞어서 보니까 저런 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만드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삼불점 만드는 거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린 완성작은 칡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칡 전분으로 만든 거랑 연근 가루로 만든 거랑 그 과정 샷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과정 샷은 이걸로 보여드리고 완성작은 칡 전분으로 만든 거를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접시에 옮기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달걀 밑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전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전분에 있는 아밀로즈랑 아밀로펙틴의 비율 때문이에요 쫄깃쫄깃한 찹쌀떡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밀로펙틴이 많아야 되고 아밀로즈는 적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옥수수 전분은 아밀로즈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전분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납작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감자 전분이랑 칡 전분은 같은 비율의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을 가지고 있어요 아밀로즈는 전체 전분의 20% 옥수수 전분의 28%에 비해서 낮아요 참고로 찹쌀 같은 경우에는 0%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중국 사람들이 산불점 만들 때 그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색깔만 빼고요 이렇게 계속 쳐대면은 찰기는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달걀에 노릇노릇 색깔이 나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그냥 멈춰줄게요 그리고 완성작은 칡 전분으로 만든 거를 보여드릴게요 표면이 매끈하고 딱 봐도 찰기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펜에 안 달라붙은 거 보여드리려고요 젓가락으로 집어보는데요 액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칡 전분이랑 감자 전분이랑 아밀로즈랑 아밀로펙틴의 비율은 거의 같은데 감자 전분보다 칡 전분으로 만든 게 훨씬 매끈하고 그리고 평평하게 접시에 담아지는 이유가 칡 전분이 감자 전분 크기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훨씬 매끈하고 그리고 납작하게 담아져요 접시에 달라붙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저렇게 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집에서 드실 때는 접시에다가 참기름을 원래 발라서 먹는 거래요 그리고 칡 전분으로 만든 거는 얼려도 똑같이 이런 질감이에요 제가 녹두 전분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전분의 크기가 작고 아밀로즈의 비율이 적은 전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고구마 전분이 있어요 고구마 전분으로 하면은 아마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색깔이 당면 같은 색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